입니다. 오늘도 막걸리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막걸리 한잔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막걸리 한 잔 아 맛있다. 오늘은 계속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계란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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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국에 계란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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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다든지 술 마실 때는 국물 먹어야 됩니다 아 여기 마이크가 젖어 버렸네 마이크가 젖어 버렸습니다 마저 다 마시겠습니다 방구석 시비코인의 새로운 콘텐츠 딱 한 병만 막걸리 딱 한 병만 오늘은 계란국에 막걸리 딱 한 병만 한 병만 한 병만 먹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